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BTS 택배 거부입니다. 중국 물류 5위 기업인 윈다가 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BTS의 수상소감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BTS에 대한 보복,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한심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초대형 물류회사 위엔다죠. 위엔다가 한국으로부터 사다가 중국 사람들에게 배송을 하는 BTS 굿즈라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BTS 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문한 것을 배달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다라고 밝혔어요.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최근에 BTS의 발언,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관한 발언을 노린 것이 아닌가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에서는 10월 25일이 아주 큰 국경일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이라는 것은 중국 인민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한 날, 그리고 미국과의 동진호 전투에서 첫 승리를 한 날, 그날이 지금 70주년인데요. 그것을 항미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저항하고 원조라는 것은 조선을 도와줬다라는 그 70주년인데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바로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이 이겼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지금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적 프로파겐다 선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BTS의 발언이 거기에 중국의 항미원조 선전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담합시키면서 미국을 향해서 포탄을 날리는 그런 용도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의 많은 지지층도 이룰고 또 전 세계로부터 비합리적인 나라다, 원시적인 국가다라는 비판을 금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정의선 춘당금, 이낙연의 반성, 임대차 헌법수원, 백신 사망, BTS 택배 거부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